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작은 코스를 천천히 두 바퀴 도는 것이 이번 레슨의 내용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 레슨에 잘 오셨습니다. 이번 레슨에서는 일본의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을 무대로 드라이빙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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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. 세 번째 레슨입니다. 이번 레슨에서는 브레이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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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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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